찬갑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운동력을 가진 말씀이 심겨져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취함 없고 능력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몰겐이라는 분이 인간의 영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의 관점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은 수로와 같다는 거예요 수로 수로 뭔지 아시죠? 물이 흐르는 길이죠 근데 옛날에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돌을 쌓고 수로를 산에서부터 물을 끌어내서 도시 사람들이 공급되게 했던 거죠 지금은 다 집에 파이프로 깔려 있어서 그런 수로를 볼 수 없지만 아직도 이런 수로들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수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인간의 마음까지 그 수로, 그 물기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그 안에 영원하신 그 생수에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그 수로에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을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기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어떤 체험적인 경험만을 더 중심적으로 쫓아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수로가 없이는 이 예수님의 경험을 담을 수 없기에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또는 금세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을 담고 우리의 마음 깊은 심연에까지 오는 그 수로의 물길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최고로 만들어진 그 수로를 자랑합니다 그 견고함은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쓰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다고 자신합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수로가 견고하게 지어졌지만 너무나도 견고하게 지어져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다면 그 수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수로와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생명의 물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임재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 둘 다 모두 있어야 함을 이 존 모르겐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말씀의 수로 안에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예요 이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주님께서 구해주셨던 약속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골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이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이 말하는 것도 유한복음 14장 26절에 근거하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말하게 한다는 것이예요 사실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 성경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을 때 주님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가끔 꺼내보는 그런 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읽었다라고 이제 이 책을 읽었으니까 책꽂이에 꽂아놓고 기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예요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물, 청량한 물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예요 나의 배고픔을, 나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예요 즉 영의 생각은 주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영성은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스텝백해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자체가 욕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고 영에 관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죠 자녀되는 권세 어떻게 얻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 그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공급하게 됩니다 장스다시라는 분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뉴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즉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따르고 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과 평안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그 터전이 사망과 죽음 안에서 이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사도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육의 생각을 쫓지 않는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의 생각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같이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서로 반대한다고 해요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지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바라보며 쫓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의 그 온전함을 그 온전한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지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며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린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는 그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보건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은혜를 들은 자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게 육의 생각이란 거예요 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데 그 결실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진 생명 그리고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100%의 생명과 100%의 평화를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생명이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 오직 영의 생각을 쫓고 가지고 가는 분 그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결실된 생명과 평안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구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그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의 생각을 가진다는 생명을 가졌으니 생명의 냄새를 내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을 쫓아 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생명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거기에 영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된 것을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영의 생각은 피상적이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온전히 성령님으로 붙잡힘 받아요 인도하심을 받는 그 마음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하게 온전한 결실로 맺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평안 세상에 주지 않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모진 모욕과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을 그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이 생명과 평안은 주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치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냄새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평안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육의 생각에 빠져서 죽음 안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셨는데 주님은 이것을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어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Warren Wizard이라는 The Integrated Christ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Peter Forst이라는 분의 말이 인용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모든 영혼들의 첫 번째 의무는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붙잡힘 받아 영의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찾고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인의 뜻을 찾아 사는 것이 그의 자녀되고 백성된 자의 도리와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주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께 요구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은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삶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의 삶 위에 그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날마다 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위에 용서함이 체험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 경험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생명을 경험한 것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부터 얻는 하늘의 생명으로부터 얻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위에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 자유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일어난다 또 죽지 않았을 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이 죽은 지 3일 되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고 완전히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가 무덤에서 걸어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 죽음에서 자유쾌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 논리와 이해를 무너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과 증거였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외칩니다 영적의 사망에서 벗어나 영에 숨으시며 영의 생각을 가져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나의 좌해와 내 모습 때문에 가질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치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느냐 아멘 이것이 영의 생각을 쫓고 성령에 붙잡힘 받아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이것이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그런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과거에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미래에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과 영광이 평안이 완성되는 완전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육신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누리라고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은 주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삶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받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멀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라는 게 있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의미했던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육식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정말로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먼저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